공격이에요 공격 바나나 좋아 누나 어디 갈거에요? 바나나 연수 어디 갈거야? 개놈새끼 어디 갈거야? 아 시끄러워 이 멍청한 새끼야 어디 갈거야 새끼야 아 나 팔로우 볼거야 칠날 체크하고 육풍 들어갈게 나 육풍 들어갈게 예 확인 10호 챙기라 나쁠새끼들어 맞췄다 10호는 스나가 챙겨야지 아니 맨날 챙기라 원래 스나가 챙기는거 아니야 날개 나이스잖아 10호 챙기라 어 아 쟨 잠깐 빼놨어요 나 빠르게 간다 그냥 이거 우리 앞에 지금 빠르게 가고 있어서 빠르게 B 가요 아이 C4 5번 보겄고 5번 크기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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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달려요 B지알로 뜁니다 네 B 2층 보겄어 어 적배 3층 올라왔다 하나 적배 3층 있대 2층 2층 있대 설대로 가라 2층 떼는다 5번 쪼는 중 5번 쪼는 중 5번 연마 어떻게 갔어요 설 2층 안보인다 B꺼 보고 있지 2층 쪼는 중 오케이 5번 쪼는 중 이거 롱에 있다 펠롱에 지하 지하 쪽 펠롱 펠롱 잘 나이스 따오 이거 5번 쪽 조심해라 아까 2층에 있다 확인 확인 5번 쪽으로 있어요 5번째 확인 3층이 5층 5번 5번 그리고 3층이 아니고 2층이야 이 바보더라 왜 자꾸 3층이라고 하는데 지하 1층 2층이잖아 왜 자꾸 3층이라 하네 왜 자꾸 3층이라 하네 아니 3층이 없다고 3층이 없다고 3층이 없다고 5층을ιά informative 다운다운다운다운 10층이 Kim 어떻게 할까요? B믿어? 아니면 A로돌려 A로돌릴꺼? 센터..센터 먹었으니까 3번 개표 아니야 왼쪽에 있어 왼쪽 나이스 10호 당겨라 님뒤에 10호있잖아요 센터 조심 A로돌아도 될 것 같은데요 A로돌죠 그냥 손에 대고 간다 그냥 저 뒤로 돌아서 가 수락게요 폭 떨어지면 적배에요 안보이고 3번번으로 너무 나가는거 아니야?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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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피 엔딩 따주셔 나이스 3번번으로 프라니아랑 아이스 2개 샀어 4만원 지출했어 어 뭐야 방금 치는소리 뭐야 뭘 느끼고 있는건데 이 변태새끼야 야 너 꿈아파라 담배 먹었는데 제 혓바닥 들어갔어 미치겠다 내 혓바닥 들어간거라 뭔 상관인데 그게 그 씨는 뭐냐고 6제압 볼게요 8제압 들어가자 6제압 쭉 들어갈게 같이 들어간다 이거 3번 닦아 소리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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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운 5번 먹었음 5번 먹었음 저 P5 이건 DK 조심해봐 아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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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는데 잡아라 계단 올라갈게요 방피 방피야 나이스 이제 A랑 조심하게 나 날개 쪽 볼게 어 8번 하나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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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모든 적들 다 없어졌어 미션 완료 지모야 이번 디딜필 필요없어 어 얘는 백업 느리다 할만하다 아니 지모야 같이 가죠 쑥 쑥 쑥 지모 지모 지금 마이크 꺼져있는거 아니야? 아예 켜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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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켰네 실망이네 기본이 안됐네 어 8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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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컷 어 나이스 이거 그냥 삐밀면 되겠다 셀토 날개로 들어갔다 날개 들어갔다 날개 들어갔다 하나 육난하네 이번 하나 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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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날 볼게요 날개 나이스다 삐들어가자 삐들어가 삼총 하나 삼총 하나 삼총 하나 삼총 하나 먹었어 5번 보고있어 셀토 5반도 안되져라 리허설 놀 기본 평소 다른 안키모 띵 누나 어디따 썩으래 뭐래? 삐졌잖아 에이홀가야지 에이가야지 에이 떨구고 올게 아 다 오는가봐 불안해서 못하기 쉬 콩 떨어지는거 봐라 매태 오다 매태 어 옆에 들어가라 들어가 날개에서 아마 3번 탈 버전 한 명 한 번 제가 볼게요 설중 어 폭탄 오지마라 폭탄 오지마라 나이스 다 났다 묵형 제한테 해 드릴게요 오는거 2번 하나 2번 하나 나왔대 2번 드롬 나이스 다운 오 왔다 왔다. 야 이번 하나 더 있다 지하에. 개구멍? 개구멍에 있다. 개구멍? 어. 개구멍에 있는데? 야! 도망가야겠다. 나 이거 뒤지겠다. 빠빨 잘 가. 개구에 있어, 개구에. 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헥에헤헤에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에헤헤에헤헤헤에헤헤 shhh 얘 이킬 감사해요. 네. 봐봐! 누나가 씻어 보니까 많이 맙자네. 아니 니들이 안 챙기니까 내가 결국 챙기는 거잖아 아이 점수 많이 먹었으면 되지 아 나 죽어버렸.. 죽어버렸잖아 아 추마 막상했어 아니 근데 자리가 있는데 왜 와가지고 왜.. 감자 고소하는데 팔롱 안 보이고 육자 들어갈게요 육기 확인 야 이거 4번 낙하 소리 들렸다 확인 나에게 조심 오케이 지금 오개당까지 왔어요 오개당까지 먹었어 어디? 8중 타봐라 8중 타봐라 8중 타봐라 8중 타봐라 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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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하나 있다 2층에 하나 있다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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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에서 육날로 육날로 하나 삐있고 낚시 조직 오케이 이기야 적배보는 중 뒷길 간다 오케이 오케이 패오리 패오리 타봐라 8중 타봐라 8중 타봐라 8중 타봐라 8중 R일 이기야 반응 이코가 보나 이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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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리액션 에너지 아 이거 한번 거기 가볼까? 어디요? 4번 찔러요? 나 권정 들고 딸릴게 그럼 되지? 누나 고행원 피 세우자 비켜 이 돼지들어 육지야 찔렀다 3번은 있을거다 느낌이 그래 육지야만 찔렀어 육지야만 찔렀어 육지야만 내거 안 돼 3번 체크 3번 모았고 A가자 A가야지 낯세야 뭐해 내려와야지 나이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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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다 설대 나이스 바로 선한다 다리 잡아줘 1번은 우리 보고 있어 아 확인 정말 코인형한테 다 먹혔어 아 먹고 맛있거나 씨발 근데 내가 죽어버렸어 또 2번에 거기 개구멍이 하나 올려놔 개구 쪼고 있쇼 네 2번 왔나보네 3번 하나 2번 2번 하나 더 나이스 아 지모 개꿀빵해 아하 내가 분명 코인형 피 있었는데 고기방피가 내가 돼버렸어 아 련스는 왜 줄여도 줄여도 시끄럽지 더 줄여야겠다 련스야 렙 좋아 정신의 방 가기 좋은 자세야 아 고기방피 해줘도 정신의 방이래 아 내가 먼저 줄였잖아 두신도 뭐래 이거 B뽀기 맞네 야 A A A 하나 B 없어요 B 없어요 아 뭐야 육지가 달리는 거였어 렙 렙 3킬 맘냠 앙 기모띠 앙 기모띠 앙 기모띠 앙 기모띠 영데스라니까 어 역시 어 영데스 아 나 영데스 맞나 캬 앙 기모띠 em 1